네 올라오면서 이 멋진 모습으로 함께 주었고요 자 왼쪽부터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 아 너무 친근한 느낌 좋은데요 멋집니다 자 정면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이 두 분의 멋진 브로빈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른쪽까지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와 디즈니 플러스에서 새 바람을 일으킬 두 분의 모습 자 정면 아래로 바라봐 주시겠어요 정면 아래 아 케미가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자 정면 뒤쪽도 바라봐 주시고 든든합니다 자 로널로더의 두 분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이어서 플러스입니다 다 함께 왼쪽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정면 정면 케미포팔 메롱포팔 오른쪽 오늘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있는 세 분입니다 자 정면 아래로 봐주시고요 정면 뒤쪽까지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민현홍 감독님을 모시고 마지막 단체 것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널로더의 세 분의 주연과 연출을 맞으신 민현홍 감독님이 무대로 모셨습니다 네 와우 정말 멋진 기세가 느껴지는 네 분의 조합입니다 자 다 함께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바라보시겠습니다 정면 네 호흡이 착착 반응이 튀고 자 이어서 오른쪽도 바라보시겠습니다 자 정면 아래로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정면 뒤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자 다같이 로얄로더 마무리를 파이팅으로 외치면서 마무리를 할까요 자 로얄로더 파이팅 네 이상으로 콘텐츠 타임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은 오른쪽으로 표정하셔서 무대 아래쪽에 하지만 이제는 아래로더 파이팅 마시지 캔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